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가장 깊게 파서 알려주는 남자, 자동차 미생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핸들이 이렇게 떨리는 상황, 도대체 왜 그런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들어오셨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정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학생들도 있으실 거고, 자가 운전자도 계실 겁니다. 이 떨림을 아시기 전에 그 더 깊은 곳을 좀 아시고 갈 필요가 있어요. 다른 많은 정비 영상들을 보시면 브레이크 디스크를 갈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 브레이크 디스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영상 하나로 끝장내고 가시죠. 오늘 브레이크 디스크 로터 시리즈입니다. 브레이크 디스크 로터, 디스크랑 로터랑 같은 말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리즈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첫 번째, 그 제목에다가 쓴 대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핸들이 떨리는 현상, 핸들 떨리는 현상을 경험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핸들 떠는 것도 있고 브레이크 페달이 떠는 것도 있어요. 이 원인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인터넷에 들어가서 브레이크 저더의 원인,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찾아보시면 이 그림 되게 많이 설명하시더라고요. 정비사님들이 영상들 찍으실 때 이 사진에 많이 인용들 하시더라고요. 런아웃, 두께 변동, 표면 거칠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여주시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이거에 대한 궁금증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런아웃, 이게 LRO라고 하고요. DTV, 그 다음에 Roughness.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에라로 런아웃이라고 아까 그 그림에서 보여진 겁니다. 뭐냐면 브레이크 로터를 만들 때 이렇게 브레이크 디스크에 대한 강의는 다음 강의에 할게요. 왜냐하면 너무 여러 종류가 있어서 그 프론트를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그 바람이 통하는 벤트가 있어요. 바람이 이리로 통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쇠예요. 여기가 이제 다 쇠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기가 다 쇠 디스크예요.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브레이크 패드가 여기에 있는 거고 캘리퍼는 이 위에 얹어서 얘를 꽉 이렇게 꽉 돌아가는 거를 손으로 이렇게 꽉 캘리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드는 어딨냐? 패드는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캘리퍼는 여기 붙어서 얘를 꽉 조여주는 거고 여기에 밖에 타이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타이어는 여기에 있는 휠에 이렇게 타이어가 크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타이어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로터를 보면 로터를 만드는 사람들이 기계로 주물로 주물이라는 거는 캐스트 아연 그 뭐냐? 쇳물을 녹여가지고 부어가지고 만드는 거라 이게 늘 기계로 가공을 하는데요. 이걸 이제 주물로 만든 다음에 이 면은 이 면은 아주 평평한 면이기 때문에 기계로 가공을 해요. 그래서 이 면은 아주 고른 면인데 이 로터 핫과 핫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와 이 면은 똑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늘 이 약간의 경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 5마이크론이 될 건 10마이크론이 될 건 마이크론 단위는 되게 작은 단위예요. 마이크론 단위는 굉장히 작은 단위지만 브레이크에서는 움직이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 상황 이렇게 기울어진 상황 이게 로터 자체의 제작 공차 때문일 수도 있고요. 이 로터가 이 안에 그 너클이라는 거 안에 허브와 만나는 면이 약간의 먼지나 약간의 그 녹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계의 쇠가루 이런 거에 의해서도 살짝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림이 지저분하니까 다시 그릴게요. 좀 과장해서 그리면 이렇게 될게요. 이렇게 얘는 수직이야. 얘는 이제 수직으로 딱 붙었는데 로터는 이렇게 끼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얘랑 수평이 안 되게 과정해서 그렸어요. 얘가 아까 얘기한 게 그렇게 크진 않다 그랬죠. 그럼 패드가 여기 붙어있잖아요. 그죠? 패드가 여기 붙어있고 로터를 돌려요. 얘가 수평이기 때문에 돌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대로 이 면을 따고 도는 게 아니고 얘 면을 따고 돌기 때문에 로터는 어떻게 벗기냐면 얘를 기준으로 그림 좀 잘 못 그리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로터가 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 포인트 여기와 여기 포인트의 거리가 생기죠. 여기와 여기 포인트의 거리가 생기고 계속 계속 도니까 그래서 로터를 가지고 여기다가 다이얼 게이지 게이지를 절대 포인트에다가 딱 응? 마그넷으로 자석으로 딱 고정을 시키고 여기다가 딱 갖다 대고요. 0점을 한 다음에 이걸 돌리잖아요. 그럼 얘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겠죠. 완벽한 로터라면 늘어났다 줄었다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0점을 기준으로 얘를 다이얼 게이지를 0으로 잡아놓고 한 바퀴를 돌리면 0에서 360도로 돌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쭉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돌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높게 나왔다가 낮게 나왔다가 높게 나왔다가 낮게 낮았다가 이게 바로 런아웃이라는 거예요. 에라로 레터럴 런아웃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이 최소화해서 나와요. 처음에 만들어서 이게 이제 로터 만드는 사람들은 이걸 측정해가지고 생산을 한다고 해요. 생산시에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생산시에 문제가 있는 거를 장착하면 처음부터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허브가 마운티되어 있는 허브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얘도 틀어져요. 허브 불량을 허브 불량으로 인한 허브 베어링 불량으로 인한 런아웃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닝이라는 게 있어요. 코닝 코닝은 뭐냐면 브레이크 패드가 이 안쪽 이너라고 하고요. 여기 아우터라고 하는데 아우터와 이너의 그 열 분산이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해지는 압력이 똑같지 않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플로팅 캘리퍼라고 나중에 캘리퍼 할 때 설명드릴 텐데 늘 피스톤 있는 쪽이 먼저 담고 더 세게 나아요. 그 다음에 얘를 당겨오는 방식이라 둘의 압력 차이가 발생을 하고 온도 차이도 발생하고 또 쿨링이 나중에 로터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벤트가 위에 있느냐 안에서 있느냐 인버트 로터냐 뭐 그거랑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이 뚫려있는 로터 여러가지 방식에 따라서 인사이드랑 아웃사이드에 열 차이가 발생해서 얘가 휘어요. 로터가 로터가 이렇게 휠 수가 있어 코닝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디서 심하냐면 여기 벤트 없는 후변 로터 그러니까 전방부는 여기 가운데 바람이 통하고 바깥과 안쪽에 바깥쪽과 안쪽에 로터의 표면이 서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뒷면 로터는 솔리드 로터라고 하나로 되어 있어요. 안과 밖에 온도 차이가 심하면 확 휘어버려요. 더 많이 그래서 이 런아웃이 더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코닝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또 열 팽창 수축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들은 로터가 변형되면서 오는 건데 심하면 이거는 머신샵에 가서 머신잉을 하잖아요. 깎는 거 깎는 걸로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원인이 허브에 있으면 허브를 교환하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고 허브를 교환 안하고 로터만 갖다 새로 끼면 결국 똑같은 문제가 또 금세 발생하게 되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알아볼 것은 DTV DTV DTV는 뭐의 약자냐면 Disk Disk Thickness Variation Thickness Variation 의 약자예요. Disk Thickness Variation 은 무슨 말이냐면 그림에는 아까 전에 이렇게 그려져있었잖아요. 막 우두두두둑 우두두둑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림을 단면으로 그리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아니고 로터가 이렇게 있으면 로터의 한 부분이 얇아지는 거예요. 이거 그리기 어려워서 그렇게 그렸구나. 어렵네요. 그리기가 확실히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아까 런아웃하고 떼어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기울은 로터를 그려볼게요. 기울은 로터야. 패드가 이렇게 있어요. 패드는 색깔을 바꿔서 패드가 이렇게 있어요. 높은 높은 면에 높은 면에 로터는 늘 이쪽 패드를 계속 치겠죠. 그죠? 일로 오면 이쪽을 계속 치고 안쪽과 바깥쪽이 공이 계속 쳐줘요. 로터가 계속 돌면서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 하면서 로터가 계속 패드를 때린다구요. 그러면서 무슨 효과가 있냐면 연마석 그러니까 머시닝 할 때 얘가 샌드페이퍼야. 그죠? 그래가지고 걔가 걔를 깎아 먹어요. 로터를 패드가 이렇게 있는데 돌면 얘는 계속 여길 치겠죠. 그죠? 일로 올 때마다 그리고 얘가 180도 돌아가지고 얘가 여기 왔을 때 로터가 이렇게 됐을 때는 어딜 치겠어요? 여길 치겠죠. 계속 치면 캘리퍼의 피스톤은 계속 뒤로 물러서게 돼 있거든요. 물러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얘랑 얘랑 살짝살짝 만나지만 거의 안 만나는 조건으로 계속 달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캘리퍼 할 때 또 설명드리겠지만 실시간에서도 몇 번 드렸지만 플로팅 캘리퍼 타입에 제일 중요한 거는 가이드 핀이라는 건데 얘가 슬라이딩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패드들이 잘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때리면 뒤로 물러나줘야 되는데 이렇게 물러나줘야 되는데 안 물러나고 고착되어 있는 놈들이 있어 가끔 이게 핀이 고착되든지 아니면 핀의 패드 뒤에 보면 패드 양옆으로 귀가 있어요. 이 귀가 패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뒤에 클립이 붙어있는데 클립하고 고착돼가지고 얘가 슬라이딩이 이렇게 안 되잖아요. 왔다 갔다. 그러면 얘는 계속 여기서 로터가 올 때마다 나 뒤로 안 물러서 그러고 얘를 계속 깎아 먹는 거야. 그죠? 얘는 잘 물러서는데 이게 잘 물러서는 잘 물러서는 패드에서는 이런 디스크 티크니스 베리에이션 DTV 문제가 거의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패드가 잘 물러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한쪽만 깎이다 보니까 로터가 그림을 그리고 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는 얇아져 버리고 여기는 여전히 두꺼워져 있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얇을 때는 쑥 밟았다가 얘가 두꺼운 애가 오니까 툭 툭 툭 툭 툭 그래가지고 브레이크 핸들에서 이렇게 두두두두 하거나 발에서도 심지어 페달 맥동이 오는 거예요. 두두두두둑 하거나 발에서도 심지어 페달 맥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두두두둑 페달에서도 오고 거기서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DTV도 아까 전에 런아웃 런아웃도 마찬가지 런아웃도 아까 전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도니까 그죠? 도니까 런아웃도 계속 브레이크 밟을 때 져더 현상을 주고 제가 져더라는 말을 썼나요? 이렇게 떠는 현상을 져더라고 제일 중요한 말을 빼먹고 갔네 이걸 져더라고 합니다. 져더 이렇게 덜 덜 떠는 현상을 브레이크 져더 한국말로도 져더라고 해요. 따로 이렇게 한국말로 안 짓고 영어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DTV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로터를 떼가지고 이건 사실은 간단해요. 이렇게 깎였으니까 어딜 깎으냐면 연말을 여기를 같이 쳐가지고요. 여기를 평평하게 만들어주면 끝이야. 이거 아까 런아웃보다는 잡기는 사실 쉬워요. 그런데 깎을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느 정도 날릴 거냐. 날릴 수 있는 두께의 한계치가 있으니까 그건 조심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우리 미케닉 분들 정비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세 번째 내용으로 가볼게요.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roughness 표면 거칠기라고 한국말로 하죠. roughness rough 로터의 로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주철이에요. 캐스트 아이언 쇳덩어리로 만든다고요. 뭐 나중에 카본 파이버 뭐 이런 거 얘기도 하겠지만 그런 건 좀 다른 얘기고요. 대부분 쓰는 주철 쇠로 만드는 로터는 이 표면이 금세 녹이 잘 쓸어요. 근데 이렇게 주차를 하면 패드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죠. 영어로 씻한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말로 앉아있다 그러는데 이렇게 닫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걸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틈이 벌어져 있어요. 한 100마이크로니니 200마이크로니니 벌어져 있어요. 근데 그 틈이 거의 벌어져 있지 않다고 머리카락 하나 두께 왔다 갔다 할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가만히 놔두면 습기를 빨아들여서 패드가 스웨을 한다 그러는데 부풀어요. 또 이렇게 그리고 이 틈으로 물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당연히 비가 오고 습기가 참 물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쇠와 캐스트아이언과 이 안에 있는 많은 성질들 카본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파이버들도 있고 금속 재질이 있는 거 이건 패드 강의할 때 설명드릴게요. 뭐 안에 들어있는지 비밀이에요. 뭐 들어있는지는 대부분 흑연 여러 가지가 많이 있고 구리도 있고 얘네들이 두 개가 반응하면서 여기 녹을 발생해 녹 녹을 발생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본드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며칠 얘를 방치했다가 운전하려고 이렇게 가면 차가 잘 안 나가다가 얘가 똥 하고서 얘가 뚝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수 있어요. 뚝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고 가면 뭐 그거 아니어도 오래된 오래된 브레이크로터 보시면 여기 막 녹이 막 쓰러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사실 뭔지는 안 돼. 그 서피스 표면 녹이라 사실 상관이 없는데 얘가 가면서 다 닦아준다고요. 패드가 패드가 사실 강력한 연마석이거든요. 그라인딩 스톤. 그래서 문제는 안 되지만 어떤 큰 문제가 있냐면 밟았을 때 여기 녹이 돼가지고 떨어질 때요. 패드가 약간 부셔지면서 여기 막 잔유물을 남겨요. 근데 이렇게 돌면서 잘 그 닦이지도 않을 뿐더러 패드가 패드 물질을 잘 닦아낼 수 없을 뿐더러 굉장히 그 닦아낼 때까지의 불균형한 연마를 일으켜요. 그 다음에 그 녹으로 인한 문제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돌멩이가 튀어 항상 그죠? 돌멩이가 늘 여기 터요. 돌멩이가 튀고 흙이 끼고 이게 돌면서 여기 리딩 엣지라고 하는데 돌다가 들어가는 첫 첫 부분에 돌멩이가 끼기 튀어 들어가기 시작해. 돌멩이가 이런 데 끼어 들어가잖아요. 잘 나가주면 좋은데 안 나가고 박혀있는 놈들도 있어요. 쇠 같은 게.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로터에 이렇게 막 줄을 남겨요. 여기도 막 줄을 남기고. 그런 거가 낀 데다가 플로팅 타입의 약점인데 캘리퍼 피스톤이 여기에서 땡기고 여긴 피스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불균등한 압력차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압력차가 여기에 피스톤이 이게 끝에까지 다 해주면 되는데 이 센터만 얘는 센터를 많이 누르고 이 가생자리는 잘 못 누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터를 까보면 여기가 다 매끈매끈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가운데는 반짝반짝한데 이 그천은 녹이 이렇게 팍 쓸어가지고 녹 자국이 지금 로터가 그림이 점점 처분해지고 있어요. 이 밖에 있는 로터 이 엣지 부분이 시뻘겋게 녹이 쓸어가지고 보시면은 이 헷 헷과 이거 주변에 여기도 막 녹이 쓸어. 패드가 닿는 부분만 반짝반짝한 거야. 그러면 그거를 보고선 아 내 로터에 지금 내 패드에 접촉 상태가 불량하고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아무튼간 여기가 이렇게 불량해지기 시작하면 표면 거칠기가 심해지면서 이제 페달에 녹과 먼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물질로 인해서 문제들이 생기고 그런 걸로 인해서 브레이크어웨이도 아까 얘기해줬죠. 그런 걸로 인해서 이게 밟으면 쿨스쿨스쿨스 소리가 생긴다고요. 여기는 눈 두꺼운 데는 지나가면서 덤핑 노이즈라고 하는데 덤핑 사운드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 러프니스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하고는 이렇게 막 덜덜덜 떠는 핸들이 떠는 걸로는 잘 안 와요 오긴 오는데 그 진동수가 아까 전에 런아웃 DTV에서 알려주는 것만큼 과도하게 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브레이크가 밀린다 브레이크가 밀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원래 디자인한 전체 면을 다 쓰지 못해서 그렇고요 이거 역시 공업사에 가져가시면 면을 깨끗하게 다듬어 가지고 다시 쓰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재활용 해가서 쓸 수 있는 거니까 심하지만 않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쓰시면 되겠어요 오늘 보면은 제가 지금 로터 런아웃 저너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런아웃, 그 다음에 DTV, 그 다음에 러프니스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또 딴 얘기 그러니까 후면에 가면 그 후측 뒷바퀴는 이렇게 솔리드 로터 솔리드 로터 아니 벤트 같은 것도 보면은 구멍 뚫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벤트가 스트레이 스루 돼 있는 거 커브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로터를 보면은 이렇게 슬라시 홈이 파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거 장착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또 이게 세라믹이냐 아니면 주철이냐 그 다음에 DIH 로터 안에 드럼 들어 있는 거 여러가지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드려야 되잖아요 로터는 다 알고 가셔야 되니까 근데 오늘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왜 브레이크를 밟으면 왜 떠는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